외국계 기업 치아 컨설팅 레주메이크 함께 VMD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D 직무는 브랜드 컨섭에 맞춰 매장 전체를 꾸미고 제품을 전시하는 직무를 말하며 MD가 기획한 상품을 시각적으로 부각되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VMD의 업무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백화점 디스플레이 공간입니다. 이는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쇼핑 동선에 따라 매장 내 전반적인 요소들을 진열하는 일도 VMD의 역할입니다. 쇼윈도를 비롯해 내부 기둥 정식, 매장 구성과 마네킹 코디네이션, 외부 조형 설치까지, 기획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비주얼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VMD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업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 브랜드 매장을 찾았을 때 제주도에 있는 매장이건 서울에 있는 매장이건 같은 느낌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VMD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 매장에 공통적인 지침을 내리고 전국을 돌면서 이런 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속도와 꼼꼼함,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협업 작업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현장 스태프들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VMD는 체력과 추진력이 필수입니다. VMD 비주얼 머천다이저 직무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지금 바로 레주메이크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상담받아보세요. VMD 직무에 딱 맞는 여러분의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업격까지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립니다. VMD 주차장 VMD 주차장 VMD 주차장 감사합니다.